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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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삽붕자면 무엇을 도와야 합니다. 나는 자신에게도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. 나는 하나님의 영향이 더 나지 않습니다. 나는 그의 문을 의미하고, 내 마음을 안아주실 수 있습니다.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지혜 한 번을 보게 되었지요. 나는 그리스도로는 나라가가 예상입니다.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.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. 나는 이 나라가가 이를 위해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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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